아 근데 뭐 어째 했는데 뭐 어떡해요. 옮길 수가 없잖아요. 옮겨있으면 그러면 다 옮길 거에요. 그랜드시트처럼 그렇게 뻥이 뚫려 있어야 돼요. 그게 안되니까 이동이 안된다는 거죠. 굴릴 수가 없다는 거죠. 근데 뭐 자기 그 친구들은 그 팀만 이렇게 원할텐데 뭐 인도도 갖고 와야 돼. 인도가 제일 문제에요 지금. 얘가 장례도 그랬어요. 그래서 오늘 뭐 밥 때문에 어저께 또 뭐 12시란 거. 문제만 볼테. 네네. 부산 꼬셔볼라고 부산. 부산 한번 꼬셔볼라고 부산. 네네. 까지. 까지. 감사합니다.